눈을 마주칠 수 없어 널 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몇 번을 고민했어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너는 아니라며 괜히 미소만 남기고 돌아선 모습을 기억해 몇 번을 후회했어 내 사람이 아닌 너라서 Tonight 오늘 밤 고백할래 난 많이 서두고 어색해도 이런 모습이 내 맘과 같다면 받아주겠니 너와 만나는 순간순간도 많이 고맙고 소중해 이런 모습이 네 맘과 같다면 받아주겠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